유호반 기역기역? 유호반 기역기역? 오케이. 가볼까? 아, 5반 16개. 방 5반 8개. 광 5반 2개. 와, 진짜 많다. 이렇게 보니까. 너무 긴장된다. 차트 바로 깔끔하게 즉돌로 하겠습니다. 3 2 1 첫 번째 거 재물 받치고 바로 두 번째 거 이어갑니다. 어우, 순받게 죽는 줄 알았어. 6개. 소주 2병 때입니다. 아, 그만드세요. 제발. 그만드세요. 그만드세요, 사장님. 아까 분명히 한 병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두 병째 되어있어. 과연 이 5호거 반지는? 고 5호거 반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. 다음 반지 나와주세요. 당신은 고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까? 당신은 고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까? 당신은 고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까? 고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까? 네, 됩니다. 바로 가보겠습니다. 가서 가보겠습니다. 따하. 따하. 소주 1.5병 먹고, 맥주 한 캔 가져왔습니다. 사장님, 그만드세요. 그만드시고, 배 좀 남겨놔. 좀 있다가 샴페인 먹어야지. 6호방 보면서. 축배 들어야지. 배 좀 남겨두세요. 바로 갑니다. 3, 2, 1, 고. 또 푸른 중. 이거 뜨는 거 봐야지. 아 오셨네 오셨네. 기뻐할 준비 되셨나요? 1127 6호 구에 반지 한번 가보겠습니다! 바로! 바로! 가다! 가자!! 하아...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? 6, 5반 하나랑 5반 두 개 들고 가신다고? 내 앞서 지킬게요. 탑! 영롱하게 뜨는 소리!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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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아니 이게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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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. 맛있어.. 근데 너 오늘 베리아는 처음 아니잖아.. 아.. 요청 내지마 진짜.. 너무 분위기 좋았어.. 제발! STOP! 뭐.. 3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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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